생굴보쌈 시켰는데 고기 없이 굴만 오네요 식당에 전화했더니 고기 추가해야 고기가 온다나?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생굴보쌈 주문하실 때 굴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? 안내문구나 사진도 한 장 없이 저렇게 올려놓으면 어쩌자는 건지 엉망입니다 그냥 맛있어요 특히 양파 넉넉히 부탁드립니다 요청도 잘 들어주시고 아니 놀라워서 말이 안 나오네요 김밥에 슬라이스 치즈 토핑으로 추가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? 블랙 타이거 튀김이 아니라 칵테일 새우로 정정해주세요 싫은데 나도 좀 먹고 살자 이건 좀 심한 게 아닐까요? 갱핀대떡인데? 너너넛지 삼쿠쿠 너무 맛있어요 가성비도 좋고 앞으로 자주 시켜먹을든요 자주라는 말씀에 벌써 설레이네 제가 좋아하는 말은 맛있어요 또 주문할게요이지만 가장 좋아하는 말은 오빠 저 혼자 살아요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원래 김치볶음밥 할 때 김치 안 썰어요? 그리고 무슨 익지도 않은 김치로 김치볶음밥을 하십니까? 어휴 많이들 파세요 제발 번창하시게 손님 취향에 맞게 안 썰어서 만든 점 죄송합니다 다음에도 시켜주신다면 꼭 김치를 썰어서 보내겠습니다 좋은 덕담 감사합니다 꼭 번창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